셜록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정도사 안홀동입니다. 자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는데 운동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돈이 없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. 자 여기는 남산에 있는 장충체육회 야외 헬스클럽인데 무료입니다 여러분 오시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. 자 여기 운동기구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요. 어 비운동기구는 가슴을 할 수 있는 체트머신 가슴 운동을 좋죠? 머리가 잘 듯한데 이거는 체트머신이라고 가슴운동기구가 있고요. 자 여기 보시면 이쪽 봐보십죠? 이야 진짜 이 기구 정말 오래된 기구인데 풀다운 불운동기구 풀다운 머신이라는 불운동기구 오우 자 등운동기구도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이 예쁜 다리 뒷다리를 만들 수 있는 허벅지 뒤에 운동을 할 수 있는 레그컬이라는 운동기구도 있고요. 자 보면 레그프레스 그리고 여기 보면 맨몸으로 운동할 수 있는 친업 친업 허벅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복부운동을 할 수 있는 씨덕 네 씨덕 기부도 있고요. 자 운동기구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. 자 이렇게 여러분 돈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뽀동공원에는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으니까 2016년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도 찾고 몸짱도 계시기 바랍니다. 안홀동이었습니다. germosta 지배 반 succession 국민의힘 반 Fighting изнес